김태경 배터리 케이틀이에요 케이틀! 셋...둘...하나... 뭐예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지금 하이제킹 상황이야 지금부터 이 비행기 이북 간다 객시 남쪽으로 선회하라 이거 노춘 터치인가요? 승객들은 다치게 하지마 제발 부탁이야 신분증 다 파괴시켜 못 돌아올 수도 있어 이수 얼른 우리 목사 치고 있어 이 일이다 이 부해 가이들 이제 피할 방법이 없어 육지 이 일이다 이 일이다 이 일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